욕실입니다. 주인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. 구멍 2개도 있고 이렇게 욕실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욕실 수납장. 욕실은 밑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마무리는 저렇게 되어있구요. 저 옆에 보면 전개 꼽는 데 있죠. 콘센트도 있고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샤워실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샤워꼭다리를 이렇게 열어서 샤워꼭다리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샤워꼭다리 잘 되어있죠. 여기 33평 욕실입니다. 바닥은 이렇게 되어있고 기억해놓으세요. 또 이렇게 되어있구요.